안녕하세요 시온종이접기 유쌤입니다. 오늘은 매미를 가지고 왔어요. 매매매매매를 한번 접어 볼게요. 색종이는 한 장이 필요해요. 색깔은 오늘 하늘색으로 접어 볼게요. 먼저 세모를 접어요. 양면도 상관없고 단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펴서 한 번 더 세모를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산 모양으로 놓고 이 산 꼭대기까지 양쪽을 올려줄 거예요 양쪽을 세모로 접어 올려주세요 양쪽을 접어 올리고 이번에는 접어 내릴 건데 양쪽 끝에는 끝까지 내리고 가운데는 다 내리지 않고 이만큼을 남겨둘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을 접었으면 왼쪽도 똑같이 가운데는 똑같이 맞추고 왼쪽은 끝까지 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접어 내리면 이것이 날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두 장이 있죠 두 장 중에서 한 장만 이만큼 남기고 접어 내릴 거예요 이만큼 남기고 접어 내리고 그다음에는 이 가운데에 파란색이 나오도록 또 남기고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무늬가 생겼어요 줄무늬가 생긴 다음에 뒤집어서 이번에는 양쪽이 짧은 선이 가운데 선에 맞추도록 접을 거예요 양쪽이 서로 만나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번에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까지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 매미가 완성이에요 가운데는 벌렁거리니까 한번 붙여줄게요 가운데는 이렇게 붙여주고 붙여준 다음에 이제 눈만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스티커가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매미가 눈도 생겼네요 쉬운 매미를 접어보았어요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종이접기를 가지고 와서 함께 접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